만원 입니다 자 만원 자 주식시장이라 자 너희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첫번째 어렵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첫번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쇠내가 당해 있는 거야 너 수열이 너 저기 뭐야 너 저기 그 학력이 최종 학력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일곱명 방송 듣고 있는데 일곱명 아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없을걸 거의 최소한은 전문대학교일걸 이 금융시장이라는게 야바이 시장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아 너는 고절이야 요새 고절 거의 없는데 아주 희귀동물이네 자 최소한은 다 전문대학교 이상이란 말이야 자 전문대학교 이상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쇠내를 당하고 있는 거야 주식이라는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감히 배울 생각을 안해 그리고 엄두도 내지를 못해 이거는 쇠내 교육이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는 주식 투자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주식은 어려운 거야 주식은 어려운 거야 이렇게 강제로 내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세뇌 교육을 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방송을 보면서 언뜻 언뜻 지나가면서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세뇌가 당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식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도 이거는 내가 노릴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이게 내 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다가 내가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했는데 어떤 여자가 벤치를 타게 된 사연 아파트 경비하던 사람이 60평으로 아파트를 늘려간 사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접하게 되면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퀵하고 이제 핵가닥 하고 이제 이 시장에 넘어오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전 재산을 다 말하면 먹게 되는데 그게 거의 초보자들의 그 절차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종목 뭐 얼마 간다더라 뭐 나 이거 갖고 돈 벌었는데 뭐 이 종목이 돈이 된다더라 이렇게 뭐 귀뚱냥으로 듣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몇 푼 먹고 몇 푼 먹고 이러다가 장이 좋을 때는 몇 푼 먹고 몇 푼 먹고 이러다가 한 방에 뒤지는 거지 그래서 아예 공부를 할 생각을 포기하는 애들이 거의 태반인데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린 그게 내가 평생 이거 갖고 돈 벌이를 해 먹으면서 교육비를 수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내가 교육을 했던 내가 내리는 결론이야 주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그냥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 못하면 어때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기술적인 분석을 요하는 건 요거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어디 싸움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전투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전투를 내가 나갈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작은 전략이다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그 기술 몰라도 돼 구식하면 용감하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서 싸고 좋은 종목 그런 거 사놓고 그냥 열심히 주워 모으면 돼 그러면 돈 벌어 단지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확신이 없다는 거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공포에 쌓이는 거고 그래서 모든 금융서적을 가가지고 봐 공통점이 뭐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로 끌고 가라 그게 돈 버는 비결이다라고 모든 주식 금융서적에서 이미 결론이 났잖아 그게 답인데 그게 답인데 그거를 한 페이지 그거를 책 한 권으로 뭐하러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가 곁다리를 갖다가 살을 갖다가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책장사를 해먹냐고 그렇지 않니? 그치? 그게 결론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A4 형제로 다섯 장 이상 쓸 수가 없다 야 형도 이 놈아 저기 뭐야 정규대학 졸업 안 했어 나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다닐 때 날마다 나이트클럽 가고 저기 뭐야 아가씨들 데려구서 그때는 통행금지 입고 그래가지고 아가씨 데려구 어떻게 해서든지 헌팅 해가지고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아무튼 형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 야 카사로바지 카사로바 하하하하 어휴 잘못 잘못하면 그냥 바로 다음 얘기 나올 뻔 했네 아이고 걔네들은 지금 뭐하는지 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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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정 하하하하 하하하하